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어? 갑자기 아이스크림 비비빅이 먹고 싶어갖고 동네 아이스크림 할인정도에 가서 사왔거든? 짠 아 빙그레 비비빅 먹고 싶어갖고 동네 아이스크림 할인정도에 가서 사왔는데 알고보니까는 비비빅이 아니라 바요바야 아 이거 진짜 빙그레 비비빅인 줄 알고 사왔거든 빙그레 비비빅이 아니고 롯데 바요바야 아니 디자인봐봐 비비빅하고 비슷해 생겼잖아 아 진짜 아이스크림 비비빅 갑자기 먹고 싶어갖고 동네 아이스크림 할인정도에 400원 주로 사왔거든 갑자기 보니까는 비비빅이 아니고 바요바야 바요바 빙그레 비비빅이 원조고 롯데 바요바가 짝퉁이거든 아 근데 비비빅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까 비비빅이 아니고 바요바야 바요바야 짜증나 암튼 빙그레 비비빅은 아니고 롯데 바요바긴 하지만 먹었게 먹었게 아 빙그레 비비빅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할인정도 사왔는데 알고보니까 비비빅이 아니고 바요바야 바요바 롯데 바요바 짝퉁 제품 빙그레 비비빅이 원조고 롯데 바요바가 짝퉁 제품이거든 먹었게 먹었게 아 빙그레 비비빅 먹고싶은데 맛은 뭐 그냥 비비빅 맛은 뭐 빙그레 비비빅하고 맛은 뭐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아 빙그레 비비빅 먹고싶었는데 진짜로 사고보니까 집에와서 사와서 집에와서 보니까 비비빅이 아니라 롯데 바요바야 바요바 뭐 빙그레 비비빅이 원조고 롯데 바요바가 짝퉁 제품이거든 근데 맛은 뭐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맛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맛은 뭐 거의 비슷하네 맛은 비슷하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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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네 아 빙그레 비비빅 먹고싶어 샀는데 비비빅이 아니고 바요바야 바요바 아 맛은 뭐 비비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음 맛있네 우리 친구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어 음 맛있네 맛있네 아 빙그레 비비빅인줄 알고 사는데 알고보니까 비비빅이 아닐 때 바요바야 추석 연휴 잘 보내 추석 연휴 잘 보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